안녕하십니까.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재에 앞서서 우리가 민법에 있어서 꼭 먼저 알아야 될 필수 용어 몇 가지 하고요. 그 다음 물건이란 그 다음 채권이란 그 물건 채권의 개념 그 다음 물건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건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민총과 채권에서 물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 정도는 한번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걸 줄여놓은 게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요. 특정인에 대한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 한다. 자 먼저 물건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물건의 종류로 하는 겁니다. 물건 중에 하나예요. 소유권이에요. 그다음 또 이게 있죠. 이건 제 게 아니라 제 친구 겁니다. 친구 건데 이걸 왜 제가 가지고 있냐면 돈을 만 원 빌려줘서 만 원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갚긴 갚을 건데 좀 불안해. 그래서 야 누가 정말 갚는다고 하면 담보물 제공해. 라고 하니까 친구가 이걸 저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담보로 제공한 거죠. 이건 담보물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이기 때문에 저는 담보로 잡고 있는 즉 담보권을 가지고 있죠. 담보권 중에서 이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을 우리가 이제 질권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질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다시 돌려보면 질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만약에 담보물이 부동산이라고 하면요. 담보물이 부동산일 때는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 담보물이 동산일 때 그때 인정되는 권리가 질권. 담보물이 부동산일 때 그때 인정되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권, 저당권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물권입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물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전형적인 것 역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소유권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의 일종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됐겠고. 그 다음 채권인데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친구 갑에게 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특정인 그 갑에게 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뭐라 불러준다? 채권이라 불러줍니다. 특정인에 대한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이라 한다. 채권. 자,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 교수님 급부가 무슨 말일까요? 급부, 이거 참 어려운. 여러분이 정리 안 해두면 굉장히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용어 중에 하나 될 수 있는데 급부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의 행위를 뭐라 한다? 급부라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제 친구 갑은 채무자죠. 채무자는 저한테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어떤 행위를? 천만 원 변제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친구 갑은 천만 원 그죠? 변제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변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채무자의 행위잖아요. 이게 우리가 급부, 이걸 급부라고 한다고요. 급부. 채무자의 어떤 행위? 이것을 급부라 합니다. 급부는 여러 형태겠죠. 어떤 채권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급부의 내용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한테 빌려갔던 자전거를 돌려줘야 되고 그 급부의 내용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어떤 법률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자 아무튼 특정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그러면 여러분 채권은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며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천만 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천만 원은요 누구와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와 제 친구 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걔한테만 이 효력이 미치는 거지 그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이 그 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진다 할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와 친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에 국한됩니까? 이거죠. 특정한 행위 여기서 돈을 지금 얘가 빌려왔다면 돈 갚으라고 하는 그것만 요구할 수 있지 갑자기 그와 상관이 없는 그림을 그려라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라 이거 무한정 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와 관련 없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행위의 요구만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집에 와서 빨래 좀 해줘.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동그라미 삼 번 채무자가 급부를 하면 돈을 갚으면 채권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역시 그 채권은 소멸을 하겠죠 소멸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급부를 하지 않을 때는 돈을 못 갚을 때는 채권자는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뭐 이 정도는 가볍죠 네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모습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걸 접근하면. 이거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 이제 물권의 종류입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요. 이 물권은요 그러니까 물권이 나왔을 때는 항시 물건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물권의 종류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 법이 인정하는 물권에 대해서만. 물권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고 법이 규정하지 않은 물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물권만을 인정한다 물권법정주의라 합니다 물권법정주의 자 우리 법은 물권법정주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권의 종류가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덟 가지입니다 몇 가지 총 여덟 가지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나오는 물권이 물권 중에 하나가 점유권 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입니다 소유권이고 자 소유권 하면 여러분 여기 안에 소유권 권리 안에 작은 권리들이 있는데 여기 사용 수익과 관련된 용익 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어떤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 물권의 종류로서 지상권 지역권 질권 죄송합니다 전세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의 종류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자 여덟 가지 물권 종류권 소유권 자 소유권 하면 이제 소유권에서 파생된 소유권 그 내용과 관련한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크게 이제 법적으로 학문적으로 용익 물권이라 하는데 용익 물권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자 그 다음 처분권과 관련된 물건의 처분권과 관련된 담보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용익 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학자들이 용어를 거의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법 전문에는 그러니까 법전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이 아마 보시기 때문에 이 여덟 가지 종류는 암기를 하게 됩니다 암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소유권을 기준해서 이거 이거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물권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지어보고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권 하면 자 소유권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소유권 하면 소유권의 내용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 하면 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 빌려주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그죠? 이익 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돈을 받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내게 사용권이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즉 수익권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즉 처분권이 있다 이걸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 돈을 벌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라니까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용과 수익 여기에서 어떤 용어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냐면 사용의 용 자하고요 수익의 익자를 떼서 우리가 이것을 용익이라 합니다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도 하고 내가 이익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용익 그 다음 자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건 내가 이것을 타인에게 빌려줬어요 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빌려줬습니다 내 빌려주게 되면 상대방이 그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 기간 동안 내 물건을 정당하게 타인이 사용 수익할 동안은 나는 그 물건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다시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내가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내가 타인에게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설정해 줬다 칩시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상대방은 지상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물건을 사용 수익한다 이 말이거든요 수익할 권능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권을 이 사람이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하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내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내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물건을 용익물건이라고 한다고요 용익물건 이 용익물건 안에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그러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자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아무튼 돈 이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맞습니까 타인이죠 말 그대로 타인 타인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자는 당연히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빌려 쓴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용익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처분권인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더니 저한테 이걸 담보로 제공했어요 담보로 제공하면 제 친구는 이거를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손에 있어야 될 이 물건이 지금 저한테 있잖아요 이걸 저한테 담보로 제공했지 않습니까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제 친구는 자기가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을 못하게 되죠 처분권이 제한됩니다 이 처분권을 제한하는 물건을 우리가 담보물건이라 합니다 담보물건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느냐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치권 그 다음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담보물건의 일종이고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권리 안에 이게 작은 권리들이거든요 사용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용 그러니까 이게 작은 권리들인데 큰 권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된 권리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더 표현하냐면요 권능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큰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된 권리다 이런 말이에요 대소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권리는 권리인데 작은 권리 이걸 뭐라 한다 권능이라 합니다 권능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어떤 큰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점유권부터 봅니다 점유권부터 보는데 점유권은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갖는 권리입니다 우리 법은요 어떤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 이것과 별개로 그것과 별개로 그냥 사실상 어쨌건 정당한 권리가 있건 없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점유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점유권 일단 이건 이렇게 봐두세요 자 점유권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고 이것은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에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점유권은 끝 두 번째 소유권 부동산이나 동산 등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죠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널리 소유권이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모두에 다 인정이 되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자 그다음 지상권입니다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일종이죠 타인의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지상권이 어느 상황에서 등장하는지 이해를 하세요 자 봐보세요 빈 공터입니다 여기 그 토지 토지 위 여기 지금 빈 공터야 빈 공터인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 내 건물을 짓고 싶어요 너무 목이 좋으니까 여기에 집을 짓고 싶어 집을 짓고 싶은데 여기 내 토지가 아니죠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한테 돈을 주고 그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취득하는데 그게 이 지상에 있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뭐라 한다? 지상권이라 한다고요 지상권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러겠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 교수님 토지 임대차도 있던데 그 차이는 뭔가요? 지상권과 토지 임대차는 거의 모습이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채권이냐 물권이냐 이 차이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지상권은 다시 뭐라고요? 물권이라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는요? 토지 임대차는요? 그건 채권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지만 그건 사람에 대한 권리로 봐요 일단 여러분 당장 우리 물권에서 중요한 것 물권 중에 조금 전에 점유권이나 소유권은 부동산, 동산을 다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물권 8가지 종류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이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부동산을 일단 동산 여기는 동산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 유치권도 동산, 부동산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질권은요?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저당권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어쨌건 동산 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 여러분 부동산 위에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부동산에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가 있어야 성립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죠? 부동산,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 그러니까 지상권은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 하면 토지 임대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권 보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걸 소유하려고 소유하려고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뭘 한다? 지상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당시 그 위에 지상의 건물이나 우리 수목이나 이런 게 있다 없다 아직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지상권이 성립되면 그 위에 이제 공사를 해서 내 물건을 올려놓는 것이죠 이게 지상권이고 부동산에만 인정되고 동산에 동산에 지상권 이런 건 없습니다 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워볼게요 여러분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내 토지입니다 내 토지 여기 이제 친구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죠 갑의 토지 타인 토지 여기 도로 바로 도로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인접해 있고 자 여기에서 물론 이제 내 토지에서 여기 도로에 진입하는 다른 어떤 통로가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다 바다 내지는 강이라 합시다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길 길을 뚫을 만한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라고 칩시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내 토지에 내가 출입하려면 공중부양 하거나 내지는 여기에 통로를 뚫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공중부양 이런 거 떠나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공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요만큼을 내가 이용한다 칩시다 결국은 내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내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통로를 뚫는다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 한다 지역권 내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 한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만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원래 있는데 얘가 사용하니까 그만큼 내가 제한이 되죠 용익물권이다 이 말이야 용익물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법률 용어 나오는데요 편익을 받는 내 토지 이거를 우리가 우리 법률 용어로 요역지라 하고요 편익에 제공하는 이 토지 갑토지 이걸 우리가 이제 승역지라 합니다 승역지 이거 용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고 그 다음 전세권 하면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건물을 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전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내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약속했던 그 기간만큼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그 보증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뭘 한다 전세권이랍니다 전세권 이 부분이 여러분 좀 가장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내용이 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보는 전세를 생각해 보시면 또 어려울 내용도 아닙니다 순서대로 한번 봐보세요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전세권이란다 네 그러게 보면 뭐 어렵지 않네 그죠 역시 전세권도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 하면 우리가 이제 뭐하고 주로 비교되냐면 건물 임대차 있죠 건물 임대차와 이제 많이 비교가 되고 지상권 하면 토지 임대차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익물건이고요 이제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설정되어 있으면 소유자는 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처분한다 못한다 처분 못한다 마음대로 못한다 제한된다 이건데 유치권 여러분 길을 가다보면 건물 외벽에 큰 플랜카드 딱 걸려가지고 지금 누가 어떤 회사가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런 플랜카드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유치권 맞아요 맞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유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주위에 보는 그거는 뭐냐면 공사를 했어요 신축공사 업자들이 공사를 해 그러면 업자들이 여기에 돈을 지금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돈을 투입을 했고 예를 들면 5억을 투입을 했다 채권이 5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걸 의뢰한 동업인이 이걸 부탁한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업자들은 5억을 투입을 했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했던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변제를 못하니 지급을 못하니 이 5억을 받기 위해서 5억을 받기 위해서 그 물건이 있죠 이 물건 이 물건을 강제로 강제로 점유하는 것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유치권이랍니다 유치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갑의 시계입니다 갑의 시계고 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을이 수리업자 을이 5만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했고 수리비가 5만원이야 수리비가 5만원 수리비가 5만원 그러면 갑은 당연히 5만원 들고 와서 지급하고 시계를 찾아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갑이 돈을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오고 일단 시계부터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은요 거절할 수 있어요 싫습니다 내가 이 5만원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갑의 시계를 지금 수리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점유 중이잖아요 이 시계를 강제로 점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제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 이랍니다 유치권 그러면 이 채권은요 이 채권 이 채권 다 공통점이 있죠 이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물건으로부터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봅니다 유치권은요 물건으로부터 채권이 발생했는데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강제로 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이랍니다 질권 저당권 얘들은 간단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 중에 담보물 중에 제공된 담보물이 동산일 때 인정되는 그 담보권을 우리가 질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일 때 그 담보권을 뭐라고 불러준다 저당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저당권 제가 친구한테 천만 원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 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자기 뭐 이천만 원짜리 자동차 아우디 중고를 저한테 지금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요 여러분 담보물이 지금 동산이죠 그럼 저는 뭘 가지고 있다 이야기한다고요 질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1억을 빌려줬는데 제 친구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건물 건물을 저한테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럼 저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보는 담보인데 지금 대상이 부동산이죠 저는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할 때는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인데 거기다가 질권 등기 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그 동산 질권 권리 질권 나왔는데 뭐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서 이제 원칙이 되는 게 이제 동산 질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치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입니다 동산을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채권을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분류는 이겁니다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여기 지명채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지명채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채권은 거의가 지명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채권을 우리가 지명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제가 친구에게 돈 빌려줬어요 저는 친구에게 채권자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지명채권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갖는 채권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증권적 채권입니다 증권을 전제하는 채권이 바로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채권은 여러분 증권과 무관한 증권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채권이 바로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이고 얘와 비교해서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증권적 채권입니다 증권이 필요해요 증권적 채권인데 변제해야 될 이 증권의 증권 안에 변제해야 될 채권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지시채권 그 채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게 무기명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 티켓이랄지 승채권이랄지 여기에는 그 사람 이름이 원래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에 누구 이름이 나와 있고 하니까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승채권이나 영화 티켓 여기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걸 소지한 사람 소지한 사람이 채권자로 취급되는 이런 채권을 무기명채권이라 합니다 특정의 채권자가 지정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되는 이런 증권적 채권을 무기명채권이라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이제 얘가 승채권이 있고 영화 티켓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증권적 채권인데 여기에 채권자 내지는 변제해야 될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이런 증권적 채권을 뭐라 한다? 지시 채권이라 합니다 지시 채권 보면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 받은 사람에게 변제해야 될 증권적 채권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지시 채권이라 하고 자 이번 수표가 대표적인 지시 채권입니다 수표나 유가증권 이것이 대표적인 지시 채권이다 이 정도 봐 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봅니다 채권에 종료하면 지명채권 지시 채권 무기명 채권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채권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지명채권이라고 지시 채권과 무기명 채권은 우리가 증권적 채권으로 증권을 전제하는 채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이제 용어 정리입니다 중요한 용어들이죠 빠른 속도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선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몰랐답니다 몰랐다 모른 상태를 우리가 선의이라고 합니다 몰랐다 뭐 선의 악의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설명해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천사 악마 뭐 그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선의는 몰랐다 자 악의는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알았다 알았다 의도한 것을 말합니다 의도한 것을 고의로 하고 과실은요 부주의한 겁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쓰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과실이라 합니다 부주의한 것을 우리가 과실이라 하고요 이 최고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수업하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최고라고 하는 것은 독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독촉하는 것 독촉하는 것을 최고라 하고요 그 다음 일단 여러분 여기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추인은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을 나중에 보충해서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 불완전한 것을 처음에 불완전했던 것을 나중에 보충해서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뭐랍니까 추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인정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치소할 수 있습니다 치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치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일단 부족했죠 부족했지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서 이 부족했던 거 이것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뭔가 이제 그 자격을 갖춘 거죠 보충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계약 받겠습니다 효력 받겠습니다 그 계약 효력 받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효력 받겠습니다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유효가 돼버립니다 유효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나중에 보충해서 보충해서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인정하는 의사표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추인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상대방한테 그러는 거죠 제가 이거 이 계약 효력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효력을 정상적으로 받겠다 이 말이겠죠 그 말이 뭐라고요 추인이라고요 추인 나중에 인정하는 것 인정한다는 것은 유효로 만드는 거죠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 이걸 추인이라고 추정과 간주 여러분 간단합니다 추측에서 정함 추측하여 정함 이런 말이에요 정함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이제 다시 바꿔보면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잠정적인 판단 잠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 증거 있으면 그 추정받는 사실이 깨져버려요 맞죠 이에 비해서 간주는 여러분 확정적인 판단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법초문에 뭐뭐한 걸로 간주한다 뭐뭐한 걸로 본다 이게 간주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뭐뭐한 것으로 본다 뭐뭐한 것으로 본다 내지는 뭐뭐한 것으로 의제한다 뭐뭐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간주랑 같은 말이에요 법초문에 쓰고 있는 거죠 법초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쓰고 있으면 법이 인정하는 그 내용으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적인 판단 자 그 다음 준용과 유추도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유추는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것 준용이라고 하는 것도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건데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준용은요 법의 근거에서 법의 근거에서 근거 하에 빌려 쓰는 거예요 법의 근거에서 빌려 쓰는 걸 준용이라고 하고 유추는요 법의 근거 없이 법의 근거 없이 빌려 쓰는 겁니다 물론 법의 근거 없이 빌려 쓴다 하니까 막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비슷한 성격의 것을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이걸 유추라 합니다 그러면 유추와 관련해서는요 적용할 때 빌려서 적용하는 거 유추 적용 해석할 때 비슷한 거 빌려서 해석하는 거 유추 해석 그러니까 유추란 말은 아무튼 법의 근거 없이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용은요 법의 근거 하에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준용 부분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막상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물권법의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이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뭐하고 비슷해요? 임대차 중에서 토지 임대차와 비슷하다고 했죠? 토지 임대차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상권 중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중요한 지상권 우리가 사용기간이 끝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이제 기간이 끝나면 사용기간이 끝나면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상회복이랄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리와 관련해서 정리 조문이 예를 들면 세 개가 있습니다 정리 관련된 조문이 세 개가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랄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랄지 원상회복 청구권이랄지 정리와 관련된 조문이 지상권에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토지 임대차에 그냥 사실 거의 그대로 내용이 거의 똑같으니까 거의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 조문 내용이 어차피 앞에 있는 거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또 이 내용을 임대차라고 해서 다 쓰면 조문의 두께가 양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조문 개수도 여기 세 개다 하면 여기 똑같이 세 개 써야 되고 다섯 개다 하면 여기도 똑같이 한 다섯 개 정도 써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잖아요 조문 개수 늘어나고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최초의 법을 만들 때 비슷한 거니까 이거 빌려다가 쓰자 쓰면 조문 하나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조부터 뭐 이백 몇 조부터 이백 몇 조까지 이것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그냥 똑같이 빌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거에서 빌려쓰는 것을 준용이라 합니다 준용 아시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내 권리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바로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제3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매매라고 합시다 매매 매매하면 매도인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매매라고 하는 매매 계약의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이 귀속되는 사람 효력이 귀속되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 외의 사람을 제3자라 합니다 그 외의 사람을 제3자 이렇게 법적 효력을 받는 사람을 당사자 그렇지 않은 제3자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넓게 우리가 제3자라 한다 이 정도 하시면 일단 필요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